자, 21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그림 가는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물체 B를 원래의 길이가 L0인 자, 원래의 길이가 L0인 용수철과 수평면 위에서 연결하여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자, 원래 길이가 L0다라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탄성 포텐셜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렇게 지금 실로 연결을 해가지고 A랑 같이 지금 붙들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이 상황이고 그 다음 그림 나는 가에서 B를 이제 가만히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가만히 놓고 용수철의 길이가 L까지 늘어나 A의 속력이 0인 순간 자, L까지 늘어나서 A의 속력이 0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야. A의 속력이 0이 돼서 여기서 지금 정지했다라는 게 아니야. 늘어난 채 정지했다라는 게 아니라 쓱 하고 내려가다가 정지한 순간을 나타냈다라고 하고 있어. 그치? 자,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문제다라는 걸 파악을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었던 애를 황 하고 났더니 쓱 끌려가가지고 여기서 정지했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쵸? 자, 여기서 지금 정지를 했다가 A가 지금 여기서 정지를 했다가 다시 쓱 하고 올라가가지고 다시 L0인 곳까지 그치? L-L0인 곳까지 올라가서 또 정지를 하게 될 거야.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그치? 지금 이렇게 쓱 하고 탄성 퍼텐셜이 증가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거고 그치? 다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탄성 퍼텐셜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계속해서 일정하다라면 뭐 마찰과 공기저항 무시하니까 일정하겠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위아래로 진동운동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서 지금 정지. 그치? 그 다음에 다시 L0가 됐을 때 또 정지. 그치? 그러면 진폭이 지금 어때? 진폭이 얘와 얘 사이 딱 요만큼인. 그치? 진폭이 딱 요만큼인 진동운동을 계속해서 하겠구나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분석을 위해서 내가 간단하게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C점이라고 해볼게요. 가장 아래쪽을. 오케이?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 여기서는 용수철까지 나왔으니까 세 가지의 에너지를 고려를 해야겠네요. 그치? 일단은 첫 번째 자, 운동 에너지 고려를 해야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력 퍼텐셜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치? 위아래로 진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수철이 있으니까 탄성 퍼텐셜 에너지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치? 자, A점일 때 얘를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A가 A점일 때 그 다음에 B점일 때 그 다음에 C점일 때 각각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오케이? 자, A점일 때는 일단은 뭐야? A점일 때는 자, 여기지 지금 다시 이제 용수철이 원점으로 왔을 때지 그러니까 여기는 탄성 퍼텐셜이 0이 될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다시 정지잖아. 이때 원래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도 아마 0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뭐 중력 퍼텐셜은 일단은 일단 놔둘게요. 자, 그 다음 C로 먼저 가볼게. C로 자, C로 이제 가보면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또 정지죠. 그치? C에서 또 정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역시 0이 될 거고. 그치? 이때는 이제 탄성 퍼텐셜이 어떻게 돼? 최대가 되겠죠. 그치? 자, 탄성 퍼텐셜이 최대가 될 건데 얼마만큼 드러났어? L0에서 L까지 늘어났으니까 얼마만큼? L-L0만큼 늘어난 거죠. 그치? 이만큼이 L-L0니까. 자, 그러면 탄성 퍼텐셜은 어떻게 될 거냐? 2분의 1 뭐 용설상수 K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2분의 1 K 곱하기 늘어난 길이 L-L0의 제곱이다. 탄성 퍼텐셜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B로 가볼 건데 자, 중력 퍼텐셜을 아직 안 했죠. 자, B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동운동을 하고 있잖아. 그치? B가 지금 진동운동의 원점이죠. 자, 그래서 B를 일단은 중력 퍼텐셜 에너지가 0인 곳으로 설정을 할게요. 오케이? 기준은 뭐 맘대로 하셔도 됩니다. C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B 기준으로 해도 되고 A를 기준으로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딱 진폭운동의 중심을 중력 퍼텐셜의 중심으로 설정을 하는 게 조금 편한 경우가 많아. 그래서 B에서의 중력 퍼텐셜을 0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한번 채워봅시다. 자, 여기를 0이라고 한다면은 C에서는 어때? 중력 퍼텐셜이 내려가고 있죠? 그치? 자, 얼마만큼 내려갔어? 마이너스 M짜리가 그치? Mg만큼의 중력을 받는 애가 얼마만큼? 2분의 L-L0만큼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치? 어, 요만큼이 L-L0잖아. 그 반절만큼 내려간 거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그치? A 같은 경우는 반면에 어떻게 된 거야? 플러스 Mg 곱하기 2분의 L-L0만큼 올라갔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치? 자, 중력 퍼텐셜은 됐고 이제 자, 탄성력으로 가보면은 자, B점만 이제 채우면 되겠네. B전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만큼? 용철이 늘어난 길이가 2분의 L-L0만큼 늘어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탄성 퍼텐셜은 어떻게 될 거야?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요만큼이 되겠네요. 그치? 그 다음 운동에너지 같은 경우는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동운동을 하고 있잖아. 그치? 여기를 중심으로 진동운동을 할 때 운동에너지가 최대인 곳은 어디다? 이 중심이 됩니다. 무조건. 그치? 여기 있을 때는 어때? 힘을 계속해서 이쪽으로 받잖아. 그치?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힘을 이쪽으로 받고 여기 있을 때는 용철이 이제 미니까 이쪽으로 받고 그러니까 무조건 중심이 운동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거거든. 그치? 어찌됐든 여기서는 운동에너지가 있는 거고 자, 운동에너지는 A도 있고 B도 있는 거지 둘 다 질량이 있는 물체니까 그치? 연결돼서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움직이는 걸 거고 그러니까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뭐 속력은 모르니까 V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겁니다. 자, 이때 일단은 이제 각 에너지들은 분석을 했고 이 합이 뭐다? 전부 다 같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뭘 물어봤는지 한번 봅시다. 자, 뭘 물어봤는지 보면은 자, 기억에서 L-L0는 K분의 2mg다. 라 그랬어. 자, L-L0를 구하시오라 그랬는데 자, 이거는 뭐 여기서 뭐 분석한 걸로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있었는데 이를테면은 A가 여기에 있다가 지금 싹 하고 내려갔잖아. 즉, 중력 퍼텐셜이 감소했죠. 그치? 중력 퍼텐셜이 감소해가지고 지금 C점에서 0이 된 거였잖아. 맞지? 자, 이거를 그럼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중력 퍼텐셜이 감소한 만큼 그치? 어, 어떻게 됐어? 얘가 이렇게 오면서 탄성 퍼텐셜이 증가했죠. 그치? 탄성 퍼텐셜이 증가를 했다. 자,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자, 중력 퍼텐셜이 지금 얼마만큼 감소했어? mg 곱하기 L-L0만큼 감소를 했는데 이만큼 어떻게 됐다? 탄성 퍼텐셜이 증가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L-L0의 제곱만큼 증가를 하게 되죠. 그치? 뭐 이거는 이거다 해도 똑같은 식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싹 사라지고 싹 사라지네요. 그치? 그래서 넘기면 어떻게 돼? 2mg 다음에 K 밑으로 가고 이게 뭐다? L-L0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정리를 하면. 그쵸? 자, 그래서 기역에서 K분의 2mg다라는 질문은 일단은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용수철의 길이가 L일 때 A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0이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자, 용수철의 길이가 L일 때 어떻게 돼? 얘는 맨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정지를 하게 되죠. 그치? 이때 받는 힘이 최대야. 이때 받는 힘이 최대야. 그쵸? 이때 받는 힘이 최대야. 왜? 지금 이 중점이 지금 어때? 이 중점이 탄성력과 탄성력과 중력이 같아지는 점이거든. 그치? 이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맨 끝점들. 그치? 진폭의 맨 끝점들이 무조건 뭐야? R자 힘이 최대인 곳. 혹은 가속도가 최대인 곳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R자 힘이 0인 곳은 어디다? 여기 중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0이다. L일 때 0이다. 이거는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 B의 최대 속력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최대 속력 어디서 나온다? B점에서 나온다. 그치? 진동의 중심에서 나온다. 자, 그러면 저기서 구하라는 최대 속력은 결국에서는 뭐다? 요 녀석 구하라는 거네요. 그치? 자, 요 녀석을 구하라고 했는데 뭐 K, M, G 뭐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탄성 포테셜 있는 애로 해야겠죠. 그치? 자, 가봅시다. 그러면 자, 요거랑 요거는 같다라는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오케이? 아,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B와 A는 같다라는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V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L 마이너스 L0의 제곱 이게 지금 뭐다? B의 역학적 에너지죠. 이거는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Mg 곱하기 2분의 Mg 곱하기 2분의 L 마이너스 L0와 같다. 그치? 자,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K와 M과 G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그치? 자, 요거를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바꿔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이미 관계를 구해놨어요. 그쵸? 자, 여기서 관계를 구해놨으니까 이거 뭐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네. 자, L 마이너스 L0는 K분의 2Mg라매. 그치? 아, 그리고 Mg 곱하기 L 마이너스 L0는 요거라매. 그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 거야? 이거는 4분의 1 K 곱하기 L 마이너스 L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Mv제곱은 그치? Mv제곱은 요걸 요렇게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8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K 곱하기 L 마이너스 L0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런데 L 마이너스 L0는 다시 뭐라고? 요거잖아. 그치? 요걸 또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8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저거 그대로 대입하면은 K제곱 분의 4 Mg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M M 하나 사라지고 M 하나 사라져가지고 G제곱이 되겠네. 일단은. 그치? 그리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쓱쓱 사라지고 그치? 얘는 2가 될 것이고 그리고 쓱쓱 사라지겠네. 그치? 자,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은 부위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2K 분의 2K 분의 어떻게 되니? 음 자, 지문에서는 K 분의 M 루트 K 분의 M 곱하기 G다라 그랬으니까 디귿은 뭐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1번 되겠네요. 1번 되겠습니다.